한국 힙합 망해라! 한국 힙합 망해라! 이게 바로 스백이다! 백 백 백 백 레오나르드 카페인 원이라고 하고요 MC들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로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은데? 하와이 갔다 와서 탔어요 근데 이거 뭐 원래 카메라 아니죠? 리포야! 리포야! 그냥 잘래! 그냥 잘래! 엑소같이 왜 안 돼요? 왜 안 돼요? You're my hater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? 엄청난 놈이 돼 널 먹을 거니까 너뿐해 몇 년째 그저 사만 푸네 차가웠어요 이제 그 목걸이를 내께 넘겨 치는데? 치는데? 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끼 씨가 뭔데요? 일이네요? 조만간 일 얼른 일 얼른 정신이 없네요 피곤해요 나 내일 회사 안가 짤리길 바래 난 지금 치권으로 난 치권 나는 나는 치권이야 난 비틀을 비틀어져 비틀어져 치권 나보다 센 사람 솔직히 많지만 나보다 센 사람 솔직히 없지 난 보여줄 테니 SHOW ME THE MONEY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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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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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닷 질닷 노래 잘 만들어 내 돈을 맞질도 most trying to catch his operation 아 진짜 멋있어요. 그래서 추 beer 추구 쉽게 만들었어요. 혹시 뭐 하시는...? 우주에서 왔습니다. 우주에서 왔습니다. 세종대학계에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인터뷰 좀 할게요 잘하는 거야? 참을 만큼 참았어요 못 보여줄 수가 없어요 또 하시는 분 때문이지? 뭐 별의별 친구가 다 있더라고요 오마이 갓! 뭐예요? 그 뭔 사람이에요?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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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ho will god? 무슨 캐릭터지? 팀! 캡틴! 오케이, 깨끗이 되고 있어! 쇼미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. 마치아!